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큰 여러분들 결심을 해 가지고 의과대학 총원 1만 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중요한 정책 목표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지역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실상을 보고 나니까 숙과 문제지 두 가지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헛소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이 다 세상에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헛소리를 한 것이 밝혀졌으면 대통령께서 부끄러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정 좀 했다 그 정도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된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이 다 거짓말 한 게 밝혀지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라 이름 수십조가 투입돼야 될 정도의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아무도 다 뻔뻔한 겁니다 정말 후한 무채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잘못이 발각됐을 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짐승하고 달리 염치가 있으니까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들 뻔뻔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건 겁니다 지금 한동훈 여러분들 후보가 나와서 폼 잡고 있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여러분 날이 나라 관찰을 못해가지고 선거가 엉망진창으로 오염됐는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조선에 살았으면 딱 맞는 사람인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 의로 붕괴 보시기 바랍니다 의제 의제 여러분들 백과의사분이 남기신 글에 이게 나옵니다 지방의료 소실 문제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하더라도 지방에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서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지방의료를 믿지 못하고 서울 최고의 병원에 치료받고 싶은 개인의 욕망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환자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가 병원과 의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에 개원을 해도 돈을 잘 번다면 또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병원이 유지가 되고 일의 강도가 낮다면 갈 의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의 일반 병원을 개업하게 되면은 환자가 없어서 병원이 망하기에 딱 좋습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영어 잘하는 의사들이 망하기 딱 좋은 지방에 가겠습니까 대우자력이 또는 해월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외과 선생님이 현직 외과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노우핑크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생생한 이야기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에는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의철 진주 제1병원장 대를 이어서 이럼 진주에서 병원을 하시는 겁니다 낮은 숫가 때문에 없던 병원빛이 18년 새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경남 진주시 제1병원이고 병상수가 260개니까 중형병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병원이네요 전문의가 66명 일을 하고 하루에 1200건 여러분들의 외래 진로를 배우고 오래전에 의사 친구를 만나서 전역을 하는데 그렇게 큰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재정상태가 이익을 그렇게 조금밖에 못 나게 해서 제가 숫가 문제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역병원들은 낮은 숫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운영을 줄이거나 비필수 분야 위주로 돌았습니다 의사수를 늘려도 숫가 문제와 의료사고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료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받았던 이야기를 진주 제1병원장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가 문제하고 의료사고 부담 문제를 못 해결하게 되면 의사수를 아무리 늘려도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사전조치를 충분히 취해 가지고 그다음에 중장기조를 의사수급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서둘러 가지라면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었으니까 누군가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책임을 질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일처리한 걸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관료들 그냥 지금 수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 이야기 이런데 한 두세 분만 이야기 들었다 뭘 손을 대야 될지 이걸 다 알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거기서 밥을 먹은 지 20, 30년 됐으니까 의료수가 문제하고 의료사고 부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도 진주의료원에 왜 찾아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낮은 수가 때문에 필수의료분야를 진료하는 2차 병원 중형병원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남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은 그런 환자를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진주까지 오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여러분들 대를 이어 가지고 의과대학을 나오셨고 본인 자신이 여러분들 이 병원을 여러분들 운영하셨으니까 가업으로 맡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병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라졌습니다 진주만 하더라도 10여 년 전에 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가 원장을 맡고 24시간 응급수술을 하는 중형병원이 많았습니다 2차 진료 낮은 수가로 버틸 수 없게 되자 결국은 비급여로 돈을 벌 수 있고 의료사고 부담이 적은 정형액구나 건강검진 병원으로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경제학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한 10여 가지 정도의 원칙 법칙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인센티브 매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소위 동기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숫가가 낮으면 그 분야로 자원이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인들은 이 필수의료 문제를 부담을 어떻게 각출해 정상화시킬까 문제를 사회적 논의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싼 게 비지덕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들을 착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경제학의 원칙인 겁니다 사람은 선과 악에서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동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형외과를 왜 가겠느냐 숫가가 괜찮고 비급여 문제 수익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료 분쟁 소지가 줄어드니까 가는 겁니다 필수의료과를 왜 안 오냐 낮은 숫가에다가 소송 부담이 있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암 진단받고 2년 3년 기다릴 각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다 지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가운데 예방 차원에 투자되는 돈들 가감하게 줄이고 업계 로비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급여 대상으로 여러분들 넓혔던 분야를 다 줄여가 한마디로 비용구조조정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비용을 다이어트 해 가지고 비용이 투입돼야 될 때 정상적으로 비용을 치르고 뭡니까 수술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위 제1병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숫가가 낮으니까 중형병원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은 인구도 줄어드니 환자가 줄어듭니다 병원 입장에서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가 모두 대기해야 되고 그만큼 당직비를 줘야 됩니다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지역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필수 의료 숫가를 올리지 않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mj세대의 의사들은 필수 의사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나면 환자 생명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안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간담도수술 4명이 10시간 하는데 끈당수과는 400만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번에 돌팔매를 던진 국민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넉넉한 숫가를 치우러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치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건강보험에 무임성자 하는 사람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건강보험을 빼먹는 분야도 줄여야 되고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부친이 병원을 물려줄 당시에 병원 빚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빚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수 의료를 지키는 것은 부친이 필수를 지키는데 지역중행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도와 정책이 잘못되게 되면 나라도 완전히 골로 갈 수 있겠지만 특정 분야도 완전히 여러분들 골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행정이 중요한 겁니다 제도와 정책이 잘못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때 이야기하는 지역 필수 의료인력을 묶어두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보 의사를 지역에 묶어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병원을 찾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 한 분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진로를 보면 볼수록 병원이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군요 그래서 문을 닫은 겁니다 진주에 있던 중형병원들이 다 문을 닫은 이유가 진로를 하면 알 수 손해를 보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진로를 하면 알 수 손해를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하는 진로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비급여로 돈을 많이 버는 가나 병원에 가기 때문에 필수가 특히 지방병원에 갈 의사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의사 수를 굳이 늘리지 않아도 숙가만 조정하면 필수 의료할 사람이 넘쳐날 겁니다 젊은 의사의 대부분은 그 좋은 머리로 무얼 해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래도 의사를 선택하고 환자를 돌보는 좋은 의지가 많은 집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분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전문가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생활이 단순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어제 여러분들 외과의사 선생님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6시 반에 퇴근하고 당직을 서지 않더라도 밤에 여러분들 콜이 오면 뛰어가야 되고 생활이 단순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냥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생활인 겁니다 대부분의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은 정치적으로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반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냥 환자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출근해서 환자 보고 들어와서 또 뭡니까 환자 상황이 나빠지면 병원에 뛰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풀었습니까 지역의료를 망친 장본인은 필수의료 수가조차 원가 이하로 책정해서 병원 적자를 구조적으로 유발한 복지부와 심평은 관료들입니다 짜장면 원가가 3천원인데 정부에서 2천원에 팔도록 법을 만들고 손님 수조차 적으니까 어느 명원이 방하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제 한 번 보시고 좀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병원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증 산업에 속하는 병원이 무게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러면 그냥 병원이 파산하고 병원 구조조정을 하면 전국적 시위로 전국이 엄청난 혼란순으로 빠져야 될 겁니다 최악은 그 병원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전국적인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결국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대로 가면 병원이 무너진 것 정권이 무너진 건 모두 시간 문제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납작 엎드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대로 가서 병원 정권 모두 무너지는 것 뿐입니다 병원 정권이 무너지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탠 것은 아무 생각 없는 무개념 국민들과 선전선동에 앞장서는 언론과 유튜브들입니다 고통은 모두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사한테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던 시절은 전설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과한 이야기도 있지만 수습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